로봇과 컴퓨터를 연결하는 방법에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글을 이용해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원터치 동글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동글을 이용해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것을 해보기 위해 동글을 컴퓨터에 꽂은 다음 윈도우 창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위쪽 화살표 버튼을 눌러 블루투스 아이콘 표시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 블루투스 장치 추가 버튼을 누르고 설정창이 켜지고 자신의 로봇과 같은 이름인 블루투스 장치를 클릭해 연결 버튼을 누른 다음 장치에 대한 암호 입력이라는 창이 뜨면 암호에 0000이라고 입력한 후 다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연결이 된 것이 확인되면 창을 닫고 다시 한번 오른쪽 맨 아래 위쪽 화살표에 블루투스 아이콘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설정 열기를 클릭해 컴포트에 방향이 송신인 포트의 번호를 기억한 다음 엔트리로 들어가서 하드웨어 블록에 연결 프로그램 열기를 누른 다음 엑스봇 앱보 엣지 블루투스를 클릭해 아까 기억해둔 컴포트의 번호를 클릭한 뒤 선택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연결 성공이 뜨면 창을 닫지 않고 내려준 다음 하드웨어 연결하기 버튼을 누르고 하드웨어 블록이 뜬다면 연결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원터치 동그를 이용해 로봇과 연결하기 위해 먼저 컴퓨터에 원터치 동그를 꽂은 다음 불빛이 깜빡이는 걸 확인하고 버튼을 눌러준 뒤 불빛이 멈추면 엔트리에서 하드웨어 블록으로 가 연결 프로그램 열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엑스봇 엣지 USB를 클릭해 하드웨어 연결 성공 창이 뜨면 창을 내려주고 하드웨어 연결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하드웨어 블록이 뜨고 연결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